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10만원에 천상 3시간 밥, 조끼, 숙박까지 이렇게 합쳐서 단돈 10만원에 해결이 되는 곳이 근데 바로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우와 삼치삼치! 우와 삼치 종합이었는데! 전기기! 전기기! 이야 진짜 3단 3단 3단! 이 정도 물세 진짜 많이 사 온 거예요. 그쵸? 고등어?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 너무 예뻐. 이게 바로 진짜 힐링이죠. 어? 냄새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짬뽕밥! 아, 짬뽕밥 좋죠? 우와, 대박이다, 대박.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사모님 어디 갔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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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우리 사모님 받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니, 사모님, 우리 사모님 팬이잖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실래요? 아니요, 진짜. 우와, 진짜. 아, 커피까지 와, 진짜 커피까지. 주민님들이랑 저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크다, 진짜. 방송 가끔 잘 보인다. 어? 감사합니다. 고양이 부족이라서 강원도 좀 낚시하신 거 가서 봤어요. 아, 강원도더래요. 앉아. 오, 내 말 되게 잘 됐네요. 손. 오케이.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골목으로 들어오면 여기, 여기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미끼 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10개 사보도록 할게, 10개. 어, 넉넉히 또 위호석을 샀으니까 한번 우리 갑시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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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어, 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1시까지 오기는데, 사실 오늘 제가 써야 될 방이 어디일까요? 와, 진짜 깨끗하다. 와, 근데 진짜 깨끗하다. 깔끔하다. 오, 대박. 아,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바깥에서 진짜 막 술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우와, 문어 문어. 이야, 이런 거 잡을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거는 보니까 오늘 저녁 반찬인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굴 깠다, 지금. 굴, 와. 이렇게 하니까 안 마실 수수가 없네요, 그쵸? 아,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아,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배고파. 저거 다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짜다 냉물에 안 한 것을. 음, 진짜 맛있어요. 대박. 맛있는지도. 저 돈을 내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자고, 밥 두 끼 먹고, 그 다음에 낚시 가고 이렇게 합쳐서 10만 원이잖아요. 낚시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기 숙소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이 정성이 쏟아져 있는 느낌 많이 들어요.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좋겠네요. 오늘 바람이? 야간에는 반사율이 높은 게 정말 좋아요. 밤에는 억동전 얘네들보다 반사율이 좀 높은, 바짝바짝거리는 녀석들이 더 좋다고 하네요. 모너, 모너, 간다, 간다,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야간 모너낚시는 제가 꽤 처음 익었죠? 너무 좋네요. 초겨울 문어는 해가 쥐고 나서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야간 문어를 하는 거고 약간 이렇게 레이저같이 생기는 이런 녀석이 좀 더 잘 먹는데요. CR이 큰 녀석을 원하신다면 요즘 문어 낚시를 하는 게 좋고 엄청 사이즈가 크네요. 구경해 보세요. 우와, 부럽다. 저도 잡고 싶다. 가만히 있으시다가 물기감을 슬쩍 내려놓으시고 느낌이 이번에 신경치 않다. 이번 볼타기 한번 잡아볼게요. 오, 잡으셨다. 잡으셨다. 한 마리 또 나왔어요. 한 마리. 여기. 우와, 진짜 두 마리째. 우와. 문어 낚시 중에 제일 편한 낚시가 볼타기 낚시래요. 우와, 진짜 잘 잡으신다. 제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멀미할게요. 멀미할게요. 설마. 설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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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대박. 이거 다른 사람들 조과의 흔들돼지. 아, 이게 탈출하려고 낚시가 왔다고. 애기 좀 봐야겠다, 애기. 반짝이 복도 없으니까. 그저. 아니, 그냥 이거 할까? 이거 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진짜 낚시가 될 거 같아요. 보여줘. 윗에 잘 잡았다. 잘 잡았어요. 끼룩끼룩끼룩. 와 감사합니다. 와 크다, 크다. 와 지금 큰 사이즈 문어늘이 그냥 주릅주릅 나오네요. 주릅주릅. 우리 러병에서 같이 낚시를 하니까 진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와 딱 맛있는 사람이 들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얘는 완전 질질질질 약간 힘을 잃었네요. 얘 살아있나? 어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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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군소가 나왔어요. 군소. 와 진짜 대박. 군소도 먹는 거 아니에요? 멀매고를 먹으려고 해요. 와 크다. 와 진짜 대박. 와 대박 대박. 와 낙지가 잡혔어요. 낙지가. 낙지가. 낙지 낙지. 와 진짜 대박. 축하합니다. 와 진짜 빵 진짜 좋다. 와 진짜 대박. 마부티 서져 나오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주셨어요. 마지막에 한 번 써보시라고. 오예 오예. 주신 애기로 제가 한 번 잡아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또 잡으셨어. 밤에는 빤짝빤짝한 녀석들이 확실히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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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대박. 우와 진짜 우와. 애기 여러분 부르셨죠? 애기 빤짝빤짝한 거. 우와 무지개 무지개. 가자 가자. 나도 할 수 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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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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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엄청 많이 잡으셨다. 우와, 니네 낙지고 다 무너야구나. 가보지간 선량이 선물. 우와. 근데 아직 컨텐츠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배를 3시간 정도 타고 밥 두 끼를 먹고 하루 잠을 자는 거 다 포함해서 10만 원이거든요, 1인당. 아직 그 패키지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밥이 있습니다, 아침밥. 도착했다, 도착.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원래는 3명 이상부터 패키지를 받아주시는데 촬영을 하는 걸 조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잔할 거거든요. 안에서 한잔할까? 그래도 밖에서 한잔해요. 그게 더 분위기가 나을 것 같아. 정감 있죠? 그죠? 선장님도 맥주 하나 드려야지. 이거는 호불호가 있는 맥주여서 선장님 이거 맥주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늦게 들어오시니까 식사를 못하고 나가시면 식당에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와서 그냥 구기랑 고구마 데워서 드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려고 보면 제가 저녁에 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고 진짜요? 근데 진짜 사장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깔끔하신 게 진짜 뭔 잔다가 변화 없어요. 뭔 잔소리. 맛보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맛있다. 항상 진짜 간격 깔끔하고. 내일 아침 식사 몇 시까지 나오면 되나요? 8시 반. 8시 반. 아침 식사. 알겠습니다. 이거다.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낚시 이후에 잡은 여섯과 술 한 잔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씻고 이제 잘게요. 우와. 우와. 정갈한 반찬. 이 회 cham점에서OCG wanted. 진짜 맛있다. 가 ruled sugar. 에플리ー 하는데 добавлятьius. 이건 상당에taa신ي رó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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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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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iiiiiiiiiiii iiiiiiiiiiipe choses... 아... 어쩜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하세요? 네! 와... 진짜... 어머니, 진짜 너무... 너무 하나하나... 아니요, 아니요. 너무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요. 에이, 맛있는 거 해줘도 안 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숲속에 민박! 숲속 민박! 10시 20분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정말 정이 가득 넘친다. 마음이 찡하네요. 오늘 떠나려고 하니까... 칼양도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사량도에서 지금 이제 고성으로 왔는데요. 정말 맛도 좋고, 눈도 좋고, 그리고 손도 좋고 모든 것들이 완벽했었던 사량도의 일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따뜻함과 그리고 즐거움과 제가 입맛 가득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사량도로! 컵컵컵 컴온요! 다음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 큐! 구독! 사랑! 사랑! 구독!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han이!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